축약형의 발음을 들어보세요 I have, I've, you have, you've Have 축약 I've done my homework Hello,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Have가 축약되는 경우, have가 먹다, 갖다 이런 의미일 때는 축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현재 완료에 쓰였을 경우에 축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현재 완료에 있어서도 have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강력하게 갖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유효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